이름이 귀동이라고 했나? 네, 신입 인턴 박귀동입니다! 조금 더 흥미를 얻을 수 있을 만한 특별한 엔딩 멘트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. 저는 대한민국에서 그 누구보다 냄새를 잘 맡습니다. 바로 힙한 냄새. 전 알 것 같습니다. 아무래도 인턴 경험을 많이 하다 보니 짬이 터져서 말이죠. 어머, 이번에 올린 영상장에서 10만 남았네? 인터뷰 하실래요? 음, 대체 너누. 남들보다 추상권이 두 배로 비싼 남자라 찍으면 감당 안 될 테니까. 아무래도 회사에 무슨 일이 벌어질 것만 같은 느낌적인 느낌? 그래, 너도 할 수 있어 박귀동. 힘들겠지만 앞으로 내가 만든 영상으로 꼭 천만비를 달성할 것이다. 모든 사람에겐 꿈이 있다. 그리고 나의 꿈은 바로 여기에 있다. 오늘의 꿈은 바로 기록된 것입니다. 우린 이 꿈은 바로 주임을 달성하다. 그리고 그의 꿈은 바로 기록된 것이다. 오늘의 꿈은 바로 기록된 것 같아요. 그리고, 저는 다시 기록된 것이다.